더 이상 끌지 말자고 다짐했어요 내가 다음 스텝을 밟자 아닐 때 아니더라도 우리 관계를 확실히 하자 라구요 그래 물어봐 니가 자 들을 준비 됐으니까 시작해봐 응? 그런 표정 짓는 거 할 말 있다는 거잖아 아 아닐 때 아니더라도 태도의 태도가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어? 손 잡았다 우리 사귀자 용기였어 어? 그의 마음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 순간이 되니 심장이 너를 뛰더라구요 어? 놀랬어 반응이 어떡하죠? 저건 반기는 표정이 아닌데 그런데 네 서둥구듬 너구나? 어? 너구나? 손 떼 손 떼 어 누구세요? 어머 어머! 왜? 뭐야 갑자기? 유경아! 이거 봐! 내가 누구냐고? 누군지 몰라서 물어? 이 남자랑 결혼할 사람 결혼? 무슨 말이야? 지금 뭐라고? 다시 말해줘? 너같이 바람피는 것들 때문에 죽고 싶은 사람이라고! 그만 못해? 나쁜 새끼 썸에도 감이라는 게 있어서 분명 나에 대한 호감을 느꼈는데 뭐? 왜 그가 그토록 망설였는지 그동안의 의문이 풀렸어요 네 탐지 그러니깐 kin